레이기 8장 9장 말씀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에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씻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죄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에 내 규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의 곧 그 갓죽과 고기와 똥은 진양 밖에서 불살랐으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냥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같은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론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냥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유하여 드리는 번제로 요하께 드리는 화제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냥 곧 위임식의 순냥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 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커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요하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요하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요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량 중 모세의 몫이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는 칠 주야를 해망문에 머무면서 요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요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중냉하니라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요호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련소를 가져오고 또 번죄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함흥제를 위하여 요호 앞에 드릴 수소와 순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마가포로 가져오고 온 해중이 나와 요호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요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죄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요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죄물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죄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죄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죄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죄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하는 화목죄물의 수소와 순량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요호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제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요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요호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